이렇게 한 가지를 오래 못 하시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월간 윤종훈 씨를 오래 하실 수 있었는가. 왜냐하면 지난달 거는 버리는 거거든요. 윤종훈 씨 같은 경우는 또 강박적인 게 있어요. 그래서 본인이 만들어놓은 원칙이 있으면 그걸 또 지켜야 되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그래서 월간 윤종훈 씨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어요. 마흔 이후에 어느 순간 생긴 것 같아요.